나는 왜 460개를 깠는데 왜 481개가 나오죠? 아.. 류알스타임 몇개라고요? 79개 460개 101만 2천원원치 2천원원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닐까? 아 갑자기 몰아 나오네 나 왜 전신 옷 안주냐? 투어 엄마 전신 옷 저는 왜 안주니까? 아니 나와서 나랑 입어서 한 10개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지? 아닌데? 10개 정도 나올 뻔한데? 카노스는 있지 아 스카우터가 몇개 없네? 아 2개 100개 까서 2개 먹었으면 잘 먹었어 아아 이거 해놓고 해야되나? 되게 간접해 아이 깜짝 놀라 1라운드 이 정도 되는군요 일단 집어넣고 보자 일단 집어넣고 보자 일단 집어넣고 일단 집어넣고 아우 아우 괜찮아요 아 이거 시프트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끌어올리던 그런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라운드 해당 아우 음악대유니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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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폼만 나오는 건가? 뭐지? 음악 대 유니폼 아 이 자리 소왕마다 나오자 음악 대 유니폼 음악 대 유니폼 뭐 아 이것도 은근히 까기가 귀찮아 소왕마 전신 옷이 안 나오고 소왕마 전신 옷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데? 무기 아 함부로 진짜 많이 나왔다 아니 신발은 한 번도 안 나오네 아 이 팔아포 까는 거로? 아 함부로 2라운드 요게 되게 많이 나왔죠 신발 2개 망토 2개 무기 4개 다른 게 조금 나왔다니 다시 번호 허허허허허 귀찮아 클릭하는 것도 1이구만 그래 아 이거 3개 한 3개만 더 넣으면 되지 않나? 아 5개 넣어야 되나? 이번엔 스카우트가 많이 나왔는데 아 5개 3라운드 몇 개나 넣었어? 150개 끝날 수 끝날 수 끝날 거 같은데 너무 안 나오는데 야 심각하네 심각해 아주 심각하네 아니 너무 안 좋은데? 뭐지? 아니 뒤에서 잘 나온다 앞에서 게임하겠는데 어 전 시너시로고만 넣어 처음에 안 좋았네 마지막에 이러네 어 또 나왔구만 오케이 아 마지막에도 잘 나왔네 야 5개나 나왔어 8 9 10 11 12 뭐지? 하나만 더 나왔으면 2개 나왔어 아 안되나? 아 아 마지막에 깔끔했어야 되나? 어 79기 류알스타일 460개 101만 2천원어치 하늘 모피 10개 음악대 유니폼 9개 많아 하하하 22개 야시 음악대 친구들 11개 어두 수왕마 전 시너 와 많이 나왔어 12개 야 슬라벨보다 많이 나왔구나 핑크 바니 스워드 와 뭐야 5줄이 나더라 6줄이야 와 76에 42 46개? 야 46개 46개 좀 그렇네 7페이지나 되냐 메모장 아 자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 높이 1.8 정도 1.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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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.8 1.8 1.5 1.8 1.8 1.2 2.1 2.8 2.8 2.3 2.1 3.4 2.1 2.1 2.1 2.5 마지막으로 대충 계산만 좀 해보자 뭔가 잘못 적혀있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나온거지? 계산이 좀 이상해 아니 잘 적은거 같은데 왜 류알이 더 많은거지? 뭐지? 왜 481개가 나오는겁니까? 왜 다 계산하면은? 뭐가 문제죠? 나는 왜 460개를 깠는데 왜 481개가 나오는거 갈면 얼마죠 스카우트? 460원인가요? 아 660원이네 660원의 단가를 한번 보자 1245만원 정도 되는건데 자 1245보다 낮은거를 다 빼버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? 11점 아휴 아휴 계산이 안되네 1.86% 아 18.6이죠 제가 아까 계산기를 얼마라 그랬죠? 660원인? 1200 얼마라 그랬던거 같은데 금세 까먹었네 아 1250만이라 그랬습니다 기사님 560원 작업구 8 곱하기 0.8 6.8 6.8 6.8 37억 7500원 위에가 이제 177.67억 플러스 37.75 215억 4이 끝 결론 79개 460개를 깠지만 101만 2000원어치를 깠습니다 저는 이제 8대 215억 4200이 됐다는거죠 게이백이지 뭐 결과로만 따지면 수수료 따지고 보면은 본전치기부를 바로 이걸 당장 판다는 기준하에 8대 215억 4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오케이 개수가 안맞는거 나도 잘 모르겠어 개수가 안맞네 자꾸 아니 다시 확인했는데도 개수가 안맞아? 나는 요아를 딱 460개만 깠거든 왜 개수가 안맞는지 모르겠네 아 이게 혹시 막 예전에 나왔던게 제가 중복이 됐을수도 있어 찾았어 찾았어 범인 찾은 범인 아 옛날에 나왔었네 여기 있었는데 방금 봤는데 핑크바니 스웨터 21개 있었네 자꾸 21개가 많더라 실질적으로는 21 빼면은 여기 25개여야 되네 옛날에 나왔었구만 오케이 범인 찾았어 이제야 맞네 아 오케이 어쨌든 범인도 찾고 21개 빠지면은 얼마나 빠지지? 오케이 212억 67 요렇게 됐다 야 드디어 마무리됐네 범인도 찾았어 끝 nossa Dust 에덴 Grab oscillator 날씨 네 bare